일단 엘제 팬들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그리고 선배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추어 때는요. 지도자들이 좀 억압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자율훈련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자율훈련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80경기 이상 출전하는 게 목표고요.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잡아서 신인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지금 다리 쪽에서 그러니까 푸드워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잡는 순간에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유지연이를 이을 수 있는 대형 유격수로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비 부분만 봤기 때문에 공격적에서는 이야기할 게 못 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깨도 좋고 다리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 또 센스도 있고 지금 이제 평화만 찾는다면은 정말 무서운 신인이 될 것 같습니다.